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엄청 씻을 때 보면 엄청 부들부들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거 왔다 이런 확인도 되고요 다 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오 영롱하다 타르트 완성 우리 빈둥이님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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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된 다이소 우리 빈둥이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빈둥이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빈이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빈둥이님은 providing 1분정도 간장 4분정도 거리고 4분정도 먹어서 모르는데도 5분정도 2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4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3분정도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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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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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청양고추 양념장 생강 양념장 잘 들어간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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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화장을 하진 않았지만 선크림 바른 거를 지웠고 팩 갈 거예요. Don't look at me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파랗게 생긴 건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딱 진짜 바르고서 지울 때 딱 느낌이 와요. 아 엄청 좋다 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지고 딱 각질 정리가 딱 되고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바르고 있어서 정말 대충 바르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 이제 씻을 때 보면 엄청 부들부들 맨들맨들해지고요. 피부가 어 머리에 묻었네? 아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쉬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되는데 제가 팩 같은 거 하는 거를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씻어야 되는 게 저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이것도 냉장고에 그리고 또 넣으니까 너무 자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못했어. 이렇게 하고 10분 뒤에 세안을 하면 됩니다. 오늘 애플 버츠 이제 이틀 차인데요. 그냥 계속 보게 돼요. 아 그리고 핸드폰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전화를 이걸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목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 상대방도 제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21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가 되면서 원래는 꺼지면 아예 화면이 꺼져서 시계를 보려면 이렇게 터치를 했어야 됐대요. 근데 이제는 터치를 안 해도 이렇게 대략 시간을 볼 수 있게 어둡게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거 왔다 이런 거 확인도 되고요. 그리고 카톡 같은 거는 답장도 간단하게는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도 러닝을 뛰었거든요. 저는 러닝을 뛸 땐 이제 시간보다는 키로수로 따지는 편이라 정말 키로수가 나오고 심장박동수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잘게요. 이거 팩 추천해 주려고 카메라 켰어요. 안녕 여러분 내일 만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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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거트가 아닌 오랜만에 빵모닝이네요. 원래 요거트를 먹을 때 늘 빵을 먹긴 하지만 오늘의 저의 빵은 윙잇에서 판매하고 있는 영국 다방의 비건 플레인스콘이에요. 일단 그냥 오리지널부터 먹어볼게요. 결이... 세상 맛있다. 이 결이... 이렇게 완전 결이 다 보이거든요. 그 결대로 층층이 약간... 약간 패스츄리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 조합부터 발라서 먹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약간 차와 잼 그리고 스콘 이 조합이 먹고 싶었어. 엄청난데요 여러분? 꿀이... 무슨 꿀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스크바는 영어를 안해서 다 모스크바어로 돼있었거든요. 러시아어로 그랬는데요. 약간 꽃향도 나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네요. 확실히 꿀보단 덜 달아요. 짱 잘 어울리는걸? 세상에나. 세상에나. 하고싶은 humans LEGIGUS aerospace 오늘 왜이렇게 맛있어? 진짜 이 조합 생각해낸 빈 나와. 욕살 잡아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당황하지 않은 척? 당황하지 않았지? 오늘도 주희가 늦네요 주희는 뭐 주희야 뭐해? 지금 31분이고요 그렇지 나 미니마이즈 갈 때 20분 늦은 거 요즘엔 주희가 많이 늦네요 원래 이나마 그 타겟트를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주희가 이걸 또 가져가네 주희 뭐 기다릴 필요 있네 저희는 오늘 여의도 맛있는 샐러드집에 갈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은 도대체 언제 올려나? 이거 한 3달 뒤? 지금 지각하신 분이 지금 너무 당당하세요 여러분 주희가 드디어 1억을 시작하나봐요 아니 지금 찍어둔 건 많은데 어차피 찍어두기만 할 거잖아 맞아 2022년에 올릴 거야 더 자기만 해놓을 거잖아 아 진짜? 열정 열정 방구 제목 참가 방구 제목 참가 야 우리 앉을 데가 없는데? 오 리코타 또 올라가 있네 오 리코타 한 번 명가 비칸 다르지? 진짜 다르다 샐러드집 자리가 없어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방금 주문했어요 바디새우 샐러드에 백남이 소스 오 리코타가 아주 더럽게 그러니까 맛있겠다. 영롱하다. 오픈해주세요 둘 셋으로. 그래? 훈제연어 주문하셨죠? 이건 어디든지 나가있데. 이거를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자 까주세요. 다 열 때마다. 그대는 훈제오리. 하고 버섯주가. 되게 더럽게. 야 맛있어. 훈제오리? 풍자이머리요? 오케이 오케이 브이로그가 끝나봐 근데 이거 잘 안 찝어진다 오 달아 제가 리쿠템 음 이거 소스 진짜 맛있어 응 이거 좋아해 오리랑 진짜 잘 어울려 콜 그레인 거 진짜 좋아 다 좀 이렇게 멀리서 찍고 싶은데 오 좋아 오 좋아 완전 맘에 들어 너도 나와 인지야 아 근데 친구들을 찍기로 결정했어 네 브이로그 보내세요 나이 브이로그 나이 브이로그 발달량이 너무 찍어도 오일밖에 안 찍혀 맛있어 밥도 있네 응 아 올리브가 정말 좋지 음 나 혼자? 올리브를 먹으면 회전만 생겨나서 올리브 원짜랑 결혼해서 네 병아리궁도 들어있어 병아리궁 병아리궁 아 진짜 나 봐라 이거 아니 이거 내 브이로그지 이거 다른 맛들도 있어 안 돼 응 다 이제 너 좀 끌어봐 네 나 이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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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고 주제차 집으로 이동할게요 안녕 네 이렇게 찍었는데 응 여의도 빵어리스탄 처음이야 나도 여의도 빵어리스탄 처음이야 하자 하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머 참나 빵어리스탄 왔습니다 오 오 이거 너는 오 오늘 이거 하나씩만 사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진짜 무조건 사가야 돼 어 타르트환상 맛있겠다 나 손 씻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짠 짠 입에서 초코를 약간 녹여서 먹어 봐 차가워서 맛있다 응 초코가 찐해서 맛있지 않냐 약간 다크 초코맛 응 다 너무 맛있어 초타 아 아 그러네 완전히 나 아 으 으 으 으 때려치면 되고 으 으 으 근데 그 사람이었어? 그때 그 사람이었어 나 완전히 그냥 집 앞이잖아 근데 전날 내가 문자를 했어 내일 그쳐오면 문자 때려 이렇게 온 거야 하하하하 문자 때려? 문자 때려? 문자 때려 때려요도 아니고 때려 이렇게 온 거야 오지 되게 신세대인 쿨한 사장님인가 보다 약간 너무 쿨한데? 내가 추운데 휴시리 맛있다 응 이렇게? 응 완전 차가워서 맛있다 응 약간 로이스에다 초콜릿 맛 나지 않아? 그리고 이 치트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 응 맛있어 얘도 많이 안 달아 얌니지 자국 너무 선명한데? 옆에를 보여드려야겠다 가운데 요거 요거이 오고이가 떡이에요 응 할먹은 떡이 떡 난 떡 저렇게 들어있는 게 너무 좋아 맛있어 아 맛있다 나 이 타르트가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이 떡이 너무 맛있어 응 진짜 하나 하나 꺼내서 먹어 이게 뭔가요? 이게 잠깐만요 플레임비스코티 플레임비스코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인도인인들 너 얘 저번에도 나랑 되게 서울대입국 갔을 때 얼음냄새 카메라 앞에서 얼음냄새 나 왜 이렇게 나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봐 주니씨 처음 먹어보는 비스코티 한번 맛 평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냥 딱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딱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지? 오도독해 오도독해 맞아 맞아 한번 초코도 한번 드셔보세요 초코도 먹어볼게요 이건 좀 덜 오독하지? 응 다른 매력이야 나는 근데 플레임비스코티 제일 좋아 아 근데 이게 훨씬 맛있다 그치 그치 한번 먹어보세요 예지씨도 감사합니다 나 잘 안 보여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 됐다 됐다 아 대박이다 우리 빈둥이님들을 꺼낸거야? 하나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플레임비스코티 더 맛있다 그치? 요거트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어 야야 끝장나겠지? 하나씩 다 해줬나봐 우리 빈둥이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잠시만요 맛있어 너네 최애는? 이중에 제일 맛있는 건 뭐야? 나해 뭐? 어 진짜? 다? 진짜 음 시계자랑 하는거 할게 어 맞아 으악 으악 편집하다가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이거는 제가 바디프로필 찍을 때 다녔던 그 피티샵에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오픈하셨다 해가지고 이걸 좀 보내주셨어요 드셔보라고 밀당포켓밀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얘를 먹을 거고 저지방우에 타먹을 거고 얘는 고구마 120g이에요 되게 조그만해 보여도 엄청 둔탁하네 그리고 이 고구마에 땅콩버터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통으로 먹는거보다 작게 작게 잘라먹는게 진짜 확실히 포만감이 더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잘라주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리고 저는 고구마를 먹을 때는 참기 전에 껍질을 잘 세척을 해서 웬만하면 껍질채 먹어요 원래 껍질에 영향이 더 많대잖아요 그래서 키위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최대한 손질을 해서 아니 이번에 세척을 해서 껍질채 먹는 편입니다 이거 빨리 자르니까 엄청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안 자르고 먹으면 금방 먹는데 이렇게 많이 잘라놓으면 더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얘를 그냥 물에 타먹으려다가 좀 최대한 맛있게 먹고 싶어서 저지방으로요 이렇게 이 물결상까지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이런 맛있는 식사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니까 너무 편집이 더 하기 싫어 여기 놀러 나갔다 오고 이러면 즐거운 마음에 편집을 더 하게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거 있죠 오 되게 잘 섞인다 얘는 이 한포당 125칼로리에요 잘 먹겠습니다 안 섞였어 이게 안 섞인 게 아니라 안에 씹히는 게 있구나 현미 튀긴 거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음음 음 맛있다 미숫가루 맛이에요 미숫가루 맛 음 괜찮은데요 고구마의 땅버 음 음 와우 와우 그래 이주아 내가 잠시 속을 했다 미안하다 너무 맛있다 옛날에는 요거트에 이 땅콩버터 넣어먹는 것도 되게 자주 해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빵을 먹다 보니까 그 조합에 약간 소홀했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존맛해 음 음 음 음 음 음 되게 귀찮고 뭔가 식욕이 없어서 정말 그냥 10초만에 찬 식단인데 생각보다 너무 조화로워서 놀라는 중 음 음 근데 이게 이게 라이트고 좀 더 이렇게 묵직한 애들도 있거든요 기본이랑 코코아 그거는 진짜 더 맛있겠다 얘는 라이트 버전인데 아 그리고 이 고구마는 또 나름의 꿀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삶고 나서 냉장고에 12시간 정도 넣어놓으면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게 음 소화가 흡수되지 않는 탄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생겨요 그래서 12시간 이거 묻은건가? 묻은거구나 카메라에 보던건줄 알았는데 어쨌건 12시간 동안 냉장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어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에 흡수되는 탄수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뭐든 그래 밥도 고구마도 뭐 구황상물 그냥 갓 이렇게 삶거나 찌거나 이런 뜨거운 상태에서는 제일 흡수가 빠르고요 냉장에 넣어두면 흡수되는 탄수의 양이 줄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원래 차갑게 먹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음 고구마를 삶으면 12시간 정도 밤에 삶고 넣어놓고 다음날 먹는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저는 고구마는 찬게 더 맛있어요 음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냉동에 넣어서 조금만 해동해서 서곡서곡하게 먹는 것도 되게 맛있어 음 오늘 식사 만족스러운데요 음 음 나쁘지 않은데 그럼 저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마저 식사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안녕 모르겠어요 이건 응 вернуть 7 20 10 13 10 20 20 21 22 23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